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산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 캡셔닝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에 어텐션을 적용했었죠. 비주얼 어텐션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퀀셜 데이터에 어텐션을 적용한 어텐션 LSTM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는 어텐션을 적용하기 전에 여기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퀀스-T-시퀀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 대표적인 응용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퀀스-T-시퀀스 모델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시퀀스에서 또 다른 시퀀스로 보내는 그런 프레임웍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을 할 때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는 문장, 하나의 시퀀스죠. 그것을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문장, 또 다른 시퀀스로 보내줄 때 사용되는 것이 여기 있는 시퀀스-T-시퀀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T-시퀀스 모델은 먼저는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는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인코더-LS템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디코더-LS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코더-LS템을 먼저 보면은 이것은 여기 인풋 센텐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 센텐스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건 저희가 LS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풋 센텐스가 들어오지만 이 인풋 센텐스 안에 있는 각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인풋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워드 바이 워드로 인풋 시퀀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일 때 A라는 단어, 이 버드라는 단어를 단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한 벡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각 단어를 벡타로 바꾼 다음에 그 벡타를 인풋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벡타를 저희가 워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인코더의 역할은 뭐죠? 이 전체 문장을 디코더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코더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로 된 문장, 이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 히든 스테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 디코더로 보낼 거예요. 디코더는 지금 불어로 된 문장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 시퀀스에 있는 전체 내용을 여기에 있는 픽스 사이즈 벡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의 벡타로 컴프레스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코더 LSTM이라고 부르고 이제 디코더 LSTM은 무엇을 하는 거죠? 디코더 LSTM은 여기 있는 작은 사이즈의 벡타가 이렇게 있죠? 여기 히든 스테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든 스테이스에 있는 작은 사이즈의 벡타를 가지고 이제는 불어로 된 문장을 생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코디드 벡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코디드 벡타를 기초로 해서 여기 아웃풋을 예측을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생성하는 거죠. 워드 바이 워드로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여기 있는 히든 스테이스에는 실제로 이 앞에 있는 모든 정보가 압축되어 있죠? 그럼 이 압축된 정보를 여기서 히든 스테이스를 통해서 끝까지 보내야만이 여기서 매 단계마다 적절한 단어를 생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LSTM 셀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타임 스텝에서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히든 스테이스를 통해서 가져온 이 정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아웃풋으로 나온 이것을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이 두 개를 참고해서 이제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스텝에서 여기 인코디드 벡터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 단계까지 저희가 아웃풋으로 출력했던 예측했던 그 단어를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웃풋 워드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계 번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인코더 LSTM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는 여기 H0는 저희가 랜덤 인셜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로 A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히든 스테이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풋 데이터로 이 버드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워드 인베딩이 들어오면은 이 히든 스테이와 합쳐서 두 번째 히든 스테이시인 H2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이 문장을 인식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굳이 아웃풋은 새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웃풋으로는 저희가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어인 이 핸드라는 단어의 워드 인베딩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와 합쳐져서 이제 인코더 LSTM의 최종 히든 스테이치이 나옵니다. 그것을 간단히 제가 V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V는 여기서 말한 Small Fixed Size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문장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한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디코더 LSTM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여기 인코디드 벡터가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인코디드 벡터로 갑니다. 이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새로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나타내는 어떤 인풋이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디코더 LSTM에서의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 이번에는 S로 표현할게요. 이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다시 이 아웃풋으로 어떤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LSTM 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와 여기서의 인풋은 이제 뭐가 되죠? 가장 좋은 것은 이 프리비어스 아웃풋 있죠?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현재 여기까지 저희가 단어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 단어 다음에 나온 단어를 제가 예측하는 걸로서는 이 단어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히든 스테이트를 참고해서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야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제가 아웃풋으로 보내서 이 단어를 또 생성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새로운 센텐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코더용 LSTM과 디코더용 LSTM은 구조와 서로 다릅니다. 인코더에서는 단어를 이해하는 쪽으로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디코더 쪽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생성하는 쪽으로 초점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인코더 LSTM과 디코더 LSTM은 서로 전혀 다른 별개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퀀스도 시퀀스는 이 두 개가 분리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제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 V라는 벡터가 있죠. 여기 있는 인코디드 벡터를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 이 센텐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희가 이 안에 압축을 시켜야만이 이 정보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 벡터는 상당히 큰 사이즈가 되어야만이 여기 있는 정보를 압축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벡터를 저희가 여기 계속 히든 스테이크와 같은 사이즈로 보낼 텐데 사이즈를 너무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에 있는 문장을 여기 압축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벡터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장을 생성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것은 제가 인코드에서 읽어드린 그 문장의 문맥과 그리고 각 단어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새로운 문장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V라는 벡터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억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문장을 생성을 할 때 이 앞부분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참고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문제는 쉬워지겠죠. 그런데 현재의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는 이 앞에 있는 정보를 다시 훑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Attention이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는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ttention은 특별히 Machine Translation에서는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Attention LSTM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Attention 메커니즘은 실제로 Machine Translation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Machine Translation 모델들은 전부 Atten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가장 큰 바틀렉은 뭐냐면은 인풋 시퀀스의 전체 내용을 작은 FIXED SIZE의 벡터로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손실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문장 전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 하나의 벡터로 압축을 해서 이 벡터를 통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많이 손실을 보겠죠.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Attention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디코더가 그러니까 여기를 말한 거죠. 이 디코더가 새로운 단어를 생성을 할 때 여기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참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코더가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히든 스테이트를 참고를 해서 단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여기 Attention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본다고 했는데 이 히든 스테이트를 전부 가져와서 여기에 이것을 여기에 인풋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사이즈가 너무도 커지죠. 여기 히든 스테이트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뒷면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인코더에 새로운 인풋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으면 거기 각각에다 웨이트를 줘서 저희가 평균을 취한다는 건데 이 웨이트들을 어떻게 주느냐가 아주 핵심이죠. 그 웨이트를 주는 방법이 여기 쿼리와 키와 밸류 벡터를 사용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ttention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Attention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여기 디코더는 지금 디코더가 단어를 생성하고 있죠. 그럼 과정 속에서 현재 타임 스텝에서의 지금 여기에 히든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단어를 지금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들과 여기 프리비어스 아웃풋이 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커런 아웃풋을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여기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들은 어떤 정보가 지금 들어있나요? 여기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들은 여기 인코디드 벡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어느 정도 여기까지 전달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전 단계까지 저희가 어떤 단어들을 생성을 했는지 하는 정보도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떤 단어를 그 다음으로 예측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목적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암시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앞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생성할 단어가 목적어다. 그러면은 이 앞에 문장에서 목적어 예상되는 단어를 더 관심 있게 보겠죠. 그래서 여기 디코더의 각 단계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인풋 시퀀스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한 단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목적어면 목적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에 더 집중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단어를 저희가 번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키, 쿼리, 밸류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어텐션을 할 때 제가 무엇을 어텐션해야 될지를 참고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 있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저희가 앞에 인풋 시퀀스에서의 어떤 단어들을 참고해야 될지를 기준을 잡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쿼리는 디코더의 각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밸류 벡터는 이 쿼리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인풋 시퀀스의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것을 밸류 벡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인풋 시퀀스 안에서의 스페시픽 월드도 있죠. 이것이 밸류가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인풋 시퀀스의 이 각 단어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각 타임 스테이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참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밸류 벡터는 여기 스페시픽 월드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키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키 벡터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단어를 주시해서 봐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여기 웨이트라고 했잖아요. 이 웨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벡터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웨이트를 찾을 때 저희가 동일하게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이 웨이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키 벡터하고 밸류 벡터를 둘 다 다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한 예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게 되면 쿼리, 키, 밸류 벡터가 정확히 세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하기 때문에 키하고 밸류 벡터를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모델을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쿼리 벡터라는 것은 내가 인풋 센텐스에서 어떤 단어들을 중요시 여겨야 될지를 요청을 하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디코더의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쿼리를 s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 벡터는 인풋 센텐스 안에 있는 각 단어별로 웨이트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쿼리의 요청에 의해서 웨이트를 정하기 위해서 계산되어지는 그런 벡터입니다. 여기서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했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hi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웨이트가 계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웨이트를 가지고 실제 에버리지를 구하잖아요. 이 단어와 관련된 히든 스테이트에 저희가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인 h, j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키하고 벨리벡터가 같다는 것 동일한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한다는 것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만 보면 이것은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 값으로 저희가 쿼리를 사용을 해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에 이 쿼리를 각각 적용을 해서 여기서 저희가 웨이티드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웨이트로 저희가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취합니다.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도 여전히 여기 히든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새로운 인풋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아웃풋을 예측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를 하는 거죠. 이것이 추가된 것이 바로 어텐션 LSTM 모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 있는 인코디드 벡터뿐만 아니라 앞에 시퀀스를 다시 참고하면서 디코더가 새로운 단어를 생성한다고 했죠. 훨씬 더 효율을 높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것을 만드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할 때 이 네트워크의 각 웨이트 값을 저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웨이트들이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웨이트들은 실제로 저희가 출력을 하면 이 웨이트 값들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단어들을 중요시 여겼는지는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어텐션 LSTM의 장점은 어텐션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어텐션 웨이트가 있는데 이 값을 제가 출력함으로써 이 모델이 어느 어느 부분을 중요시겠구나 이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특정한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이 때 관련된 이 인풋 시퀀스 안에서의 인풋 파트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어텐션 웨이트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결국 이 모델의 이너워킹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어떤 정보들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끄집어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unveiling DNA 블랙박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DNA가 블랙박스 구조인데 이것을 약간은 밝혀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제 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텐션 중에서 이 어텐션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였는데 오늘은 가장 간단한 .product 어텐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product 어텐션도 있고 또 그 외에 여기 제너럴한 형태의 어텐션도 있고 그리고 여기 concatenation을 사용한 어텐션도 있고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어텐션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product 모델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 쿼리가 있습니다. 디코더의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지죠. 그리고 여기 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value가 또 있죠. 동일하게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지죠. 참고로 이번 강연에서는 자세히 소개하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기계 번역에 사용되는 모델 중에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이나 여러 회사에서 사용되는 번역기들이 있죠. 이 번역기들이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를 잘 살펴보면 이 트랜스포머 안에서는 쿼리, 키, 밸류가 정확히 다르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살펴보면 특별히 여기 키와 밸류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비주얼 어텐션에서도 이 어텐션 웨이트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들은 모든 아이에 대해서 다 적용한 것들이었어요. 이 안에 딥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이걸 했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참고했던 쿼리는 뭐 했었나요? 이때 쿼리는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 이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어텐션에서의 키 벡터는 이거였습니다. 이건 뭐였죠? 로칼라이즈드 에어리어 안에서의 이미지 퓨처 벡터였었죠. 그런데 지금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 벡터는 뭐였어요? 이것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였잖아요. 이것만 좀 달라졌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마지막에 동일하게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전에 여기 어텐션 웨이트처럼 이번에도 어텐션의 웨이트 알파티 아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티는 여기 디코더 LSTM에서 현재의 타임 스텝을 말하는 거죠. 여기 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뭔가요? 아이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각각의 이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텐션 웨이트를 가지고 제가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죠. 그때는 여기 벨류벡터에다가 이 웨이트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썸을 해주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저희가 어텐션 벨류라고 부릅니다. 그걸 A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텐션을 사용한 LSTM과 스탠다드 LSTM이 있습니다.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LSTM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했죠? 디코더의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과 그리고 인풋을 프리비어스 아웃풋을 인풋으로 하기로 했죠. 이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 다음 스테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스탠다드 LSTM이라고 하면 여기 어텐션 LSTM에서는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방금 저희가 찾았던 어텐션 벨류가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과 여기 인풋 외에 이것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 커런 히든 스테이트를 더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 현재 여기까지가 여기 스탠다드 LSTM을 사용한 시퀀스도 시퀀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풋 센텐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각 단어들의 워드 인베딩들을 인풋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여기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히든 스테이트 인코디드 벡터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 디코더에서는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거기서 각 단어들을 새로 생성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스탠다드 LSTM을 사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텐션 LSTM을 사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여기 기존 모델에 여기 어텐션 파트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 어텐션 파트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공식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 밑에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디코더 모델에서의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있죠. 이것이 쿼리라고 했습니다. 이 쿼리를 이제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와 dot 프로덕트를 취하죠. 여기 dot 프로덕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dot 프로덕트를 제가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한다면 이 앞에 있는 벡터에다 트랜스포즈를 취한 다음에 뒤에 있는 벡터를 곱해주면 이 두 매트릭스를 곱한 값이 실수값이 나오잖아요. 그 실수값들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리비어스 히든 스테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될 단어가 만약에 이거였다면 이때는 이 h4라는 값이 여기서 큰 값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i라는 단어도 적당히 사용한다면 이 i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값이 적당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취한 값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 attention weight를 정할 때에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각 값들이 0에서 1사이 값이 되고 전체를 더하면 1이 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소프트맥스에 한 번 더 적용을 해서 그렇게 얻어진 값들이 여기 있는 attention weight들입니다. 그럼 이 attention weight들이 여기 있는데 이 attention weight들을 이제는 각각 여기 value vector인 h, j들에게 곱해주죠. 여기 value vector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곱해줘서 만든 이 at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attention value vector가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여기 decoder에서의 previous hidden state인 st-1과 방금 저희가 찾은 attention value st-1을 기준으로 찾아낸 이 attention value at를 concatenation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이 lstm셀을 실행을 시키면은 훨씬 더 좋은 hidden state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델에서 query, key, value의 역할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섞여서 결국은 weighted average를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여기 인코드에서 사용되는 lstm과 여기 decoder에서 사용되는 lstm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언급하면 저희는 여기 attention을 계산할 때 가장 간단한 dot product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dot product 모델을 방금 저희가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학습해야 될 weight가 여기 따로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non-runable이 됩니다. 그런데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학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weight matrix를 중간에 추가를 해서 여기 이렇게 곱해 주는 형태를 general model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weight matrix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값의 attention weight들을 출력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w라는 큰 weight matrix에다가 여기 decoder의 previous state과 encoder의 hidden state을 이번에 concatenation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여기는 일종의 벡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실수값이 나와야 attention weight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또 런어블 벡터를 곱해 줘서 결국은 실수값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다른 모델들을 사용해서 attention의 기능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모델들은 플러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tention LSTM에서는 이 구조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더 하겠는데요. 여기 standard LSTM을 사용한 sequence to sequence 모델에서는 인풋 시퀀스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hidden states로 인코딩을 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 hidden state의 뒷면전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attention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attention에서는 디코더가 한 단어 단어를 생성하는 각 스텝에서 이 인코더의 인풋 워드들을 나타내는 각 hidden state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한 단어를 예측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된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불어로 지금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이 불어로 문장을 생성할 때 제가 attention을 쓰면 이 attention에서 어떤 단어들을 각 hidden state마다 어떤 단어들을 참고했는지 나타내는 것이 여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를 보면 이 단어를 생성할 때 여기 있는 많은 단어 중에서 여기에 있는 단어는 흰색은 거의 1에 가까운 수자니까 많이 참고를 했고 옆에 검은색은 다른 단어들은 거의 참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흰색에 가까울수록 웨이트 값이 크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웨이트 값이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ttention 모델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제가 언급한 게 뭐였죠? 이 뉴럴 네트워크의 블랙박스 형태지만 이 attention 웨이트 값은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생성할 때 인풋 시퀀스에서 어떤 단어들을 관심 있게 받는지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여기까지 저희가 단어를 생성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생성할 때 인풋 센텐스에서 어떤 단어를 더 관심 있게 받나요? 제일 관심 있게 본 단어가 이 agreement 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중을 둬서 다시 한 번 디코더에 인풋으로 이 agreement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단어를 생성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단어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디코더가 여기까지 단어를 생성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단어를 생성하고 싶은데 그런데 영어하고 불어는 문장 구조상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짧은 단어들은 앞에서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피안 이코노믹 에어리아 이렇게 수식이 되는데 불어에서는 그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로피안 이코노믹 에어리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번에는 수식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단어를 생성하는데 어디를 참고했나요? 여기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말은 이 에어리아라는 단어를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단어는 여기는 이코노믹 이라는 단어를 참고했기 때문에 여기를 참고한 것이 되고 여기 이 단어는 여기 유로피안 이라는 단어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순이 바뀌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각 단어를 생성할 때 기존의 인코디드 벡터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 센텐스에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이것들의 히든 스테이트를 직접 참고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이 단어들을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죠. 여기 인프 센텐스의 각 단어들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디코더가 다시 인코더로 가서 그 인프 센텐스에 있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가 어텐션 LSTM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텐션 LSTM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은 RNN 모델이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로 단어가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죠. 그 시퀀스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 문장이 들어와도 결국은 그 단어를 앞에서 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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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풋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지 콜퍼스에 대해서는 이게 패럴 컴퓨팅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패럴 컴퓨팅이 불가능하죠. 그걸로 인해서 트레이닝 타임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RNN 모델 특정상 그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상당히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롱텀 디펜던시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그 단어 사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서로 디펜던시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기계 번역을 할 때 패럴 컴퓨팅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이 글로벌 디펜던시가 약하다는 것은 큰 단점이 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코더에서는 문장을 읽어드리고 디코더에서는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트랜스포머는 시퀀스를 다루긴 하지만 RNN 스트록처는 전혀 아닙니다. 기존의 RNN 스트록처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RNN 모델처럼 워드바이 워드로 인풋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센텐스 전체를 그냥 하나의 인풋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패럴 컴퓨팅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비록 시퀀스이지만 그 두 단어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깝게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것이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펜던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가깝게 있을 때하고 멀리 있을 때하고 RNN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히 생겼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업원에 갈 때 이 두 가지 성질은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배웠던 어텐션을 발전시킨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셀프 어텐션은 쿼리벡터, 키벡터, 벨류벡터 이 세 개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와서 더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패럴 컴퓨팅과 또 글로벌 디펜던시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디펜던시의 장점 때문에 인풋 시퀀스나 아웃풋 시퀀스가 아무리 길어도 그 길이에 관계가 없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RNM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리커런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기계 번역 알고리즘들은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구글에서 만든 벌트라는 겁니다. 벌트는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레프레젠테이션스 프롬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제가 구글번역기 사용하잖아요. 그 구글번역기가 이 벌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에 적혀있는 것처럼 이 벌트는 트랜스포머에서 이 인코더 부분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을 가져와서 멀티레이어로 가져다 사용하는데 이것은 프리트레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트레인이 되어있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 모델을 가져다가 마지막 아웃풀 레이어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실제 정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트는 랭기지 언더스탠딩 즉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랭기지 모델에서 즉 시퀀스를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어텐션을 적용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저희가 LSTM에다가 어텐션 LSTM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개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어텐션 메커니즘은 상당히 활용성이 좋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